도로 살얼음 승용차는 빈판길에서 시속 40km를 넘으면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하죠.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 이렇게 예방하세요. 1. 운행전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꼼꼼히 파악 2. 급제동, 급핸들 조작, 급가속은 절대 급물 3.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어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눈길 진입시 앞차 타이어 자국 따라가기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서행, 그리고 방어운전 잊지 마세요.